대한민국 선수장!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전반전 오른쪽 좋은 기에 맞고 있는 부평 그대로 슛! 골인 최태욱! 이천수의 패스, 최태욱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피어나온 것을 보고 발끝으로 밀어넣습니다. 전반 34번 2대0! 천수 같은 경우는 근성이라든가 축구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대단했던 선수였었고 태욱이 같은 경우는 아주 성실하고 노력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노 hahahahahahahaha! rang assessment 공격 Centre 성ations 공격 4대1로 대한민국 팀이 승리입니다. 2차전 경기, 한국과 이탈리아의 후반전 경기가 아직 득점이 없는데요. 이탈리아도 13번의 가스브로니 선수가 최전망에 박혀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수비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7번 전재훈 센터링, 다시 좋은 게임입니다. 그대로 슈팅기간 2천수, 10번! 2천수! 결국 축구를 기록하는 2천수! 수비가 걷어낸 것을 단 한 번, 전후반 지금 후반 36분이 되는데 전후반 통틀어서 한 번의 슈팅기회를 완벽하게 연결시키는 2천수 선수입니다. 후반에 2천수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5일부터 벌어지는 아시안컵축구대회 1차 예선에 대비해 올림픽팀 위주로 국가대표팀을 재편했습니다. 중동 전지훈련에서 실전 능력을 한층 높인 19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이 돌아왔습니다. 이 중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한 최태욱과 2골을 기록한 2천수가 국가대표팀 발탁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좀 근성있고 열심히 하는 축구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올림픽 때 가서도 제가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천2는 한일 월드컵의 시작, 새로운 세기 첫 번째 월드컵의 첫 경기가 벌어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그 웅장한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활짝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대장을 맞아서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를 우리 한국에 상대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장의 첫 골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누구일까 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이 되겠고 말이죠. 네, 그렇죠. 오늘 설계연이라든가 안정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상대의 골문을 무너뜨릴 것인가. 역대 전적을 보면 2전 1무 1패로 한국이 열세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지 그것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스타팅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이훈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재원, 송정국, 최진철, 김태영, 김남일, 이은영, 최태욱, 설기현, 안정환, 이영표.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전반전 먼저 나옵니다. 골을 안 가진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최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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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는 선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아주 좋은데 최태욱선수가 배후에서 미드필드로부터 빠른 팔을 이용해 배후 침cję 도피usa잖습니까? 그걸로서 상대 수비를 허물 Sho pozi 지는 그런 계기는 마련한 거죠. 중앙에서 왼쪽 안정환 자, 이어줘습니다. 업사이드 아니고요 자, 중앙으로 자, 중앙 투입이 조금 늦은 끌숨! 끌숨! 지금 중앙에 투입이 늦으니까 설기현 선수가 왼발 슛을 그대로 날렸어요 그렇죠, 지금 수비수가 많은 상황에서 최태욱 선수 혼자만이 지금 빠져들었거든요 네 중앙으로 이어갑니다. 김남일 자, 안으로 이어줬습니다만 김태영 조차갑니다. 코트발 백패스 코트발 부티다 이 장거는 날 수가 역시 한국 좋은 기회, 저번호 끝! 자 왼발, 아 돌립니다. 자 코너본까지 다시 한번 세타령 올라갑니다. 좋은 기회, 헨딩! 뒤로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왼발 고슛!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슛! 빗망갑니다. 아 좋은 기회, 인영표! 아 인영표 선수인데요. 거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좋았었는데 아주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적이기 때문에 최태욱, 최태욱, 비둘하름박 슛! 골키퍼! 맞고 나옵니다. 이천수 선수가 좀 투입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박강석 코치, 히딩크 감독, 이천수 선수를 가운데 두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태용 선수를 나오게 하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천수 선수를 전방에 투입하고 최태욱 선수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네요. 그렇습니다. 최태욱과 이천수의 호흡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적어줍니다. 좋습니다. 자 중앙으로 이어주고 안정환 다시 한번 이어줍니다. 왼쪽! 이천수! 이천수 센터링! 약간 높았나요? 자 뒤를 빼줘이죠? 빼줬습니다. 오른발 끌고들어가면서 왼발 끌고 슛! 골! 최태욱 선수죠? 최태욱의 첫 번째 골!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은 최태욱입니다. 역시 과정이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과정이 좋으면 골이 들어갑니다. 자 빠른 선수들이 투입이 되면서 우리 공격이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다섯 명이 모여있습니다. 이천수 역시 골 문을 붙일겁니다. 코너킹! 자 이데이! 쿨키퍼! 펀치! 골입니다! 골! 2대0! 한국 두 번째 골키퍼가 쳐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나민이가요? 네 김나민의 헤딩슛이 부티나 쿨키퍼의 손을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2대0을 만들어놨습니다. 역시 골! 이천수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네! 활기를 띄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천수 선수의 코너킹이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장 기념 경기에서 한국이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를 2대0으로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생활주의로 패밀해 패밀해 패밀해